아이폰을 중국에서 금지했나 보죠? 중국 당국이 지금 중앙정부기관 공무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아이폰, 애플의 세 번째 시장이거든요. 애플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일본을 제일 많이 가던데 일본 관광객 3명 중에 1명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 그럼 다 돌아본다고 하죠. 일본은 어떤 얘기가 있나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사 사건 이후에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조 과태료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 전 총리가 살해한 범인이죠.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회 거액을 기부해서 가정이 엉망이 됐다라고 범행 동의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종교법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했는데 통일가정연합이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이게 해체수순 통일교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인기가 엄청 없나 봐요. CNN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오든 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낫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늙은 이미지 이런 게 좀 그렇죠?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고 트럼프가 46년생 별로 나이차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기력이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요. 본격적인 주제는 9월 9일 치킨 한 마리 뜯어야 하는 구구절인데 치킨입니다. 치킨. 치킨의 시작이 6.25 전쟁 때라는데 맞나요? 우리가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께서도 포계라고 해서 닭강정을 드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6.25 동란 이후에 켄터키 등 남부 출신 미군 병사들에 의해서 보급이 됐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죠. 그래요? 저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월급대 되면 명동에 있는 유명한 거기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사오고 그러셨는데 명동에 파는 전기구이 통닭이 처음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영땡, 샌땡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에서 1962년도에 처음 이른바 전기구이 통닭이 시작됐는데 원래는 식용유에 튀겨야 되잖아요. 당시에 너무 나라가 못 살다 보니까 튀길 식용유가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전기 오븐에 그러면 한번 구워보자 해서 전기구이 통닭이 처음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식용유에 튀긴 닭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1971년 해땡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식용유가 대량 보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젠 전기구이가 아니라 한번 식용유의 원래대로 한번 튀겨볼까 해서 우리가 먹는 치킨이 당시에 생겼다고 하죠. 요즘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닭을 안 먹겠어요? 튀긴 닭 이런 거? 저는 다 모든 게 다 그림입니다. 의지가 대단하세요.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몇 킬로 지금 빠지신 거죠? 12킬로 빠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빠져나갔죠. 런치백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 노래 준비했고 이세찬 씨. 와 구구데이군요. 치킨 벗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